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손바닥보다 작은 다리미가 있다 없다 있다 이젠 다림질도 어디서든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박템이에요 네모 미니 스팀 다리미 작지만 아주 강력한 네모 미니 스팀 다리미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초소형인데 스팀도 된다니 요즘 신물물들은 진짜 최고네요 최고 다리미선을 본체에 이렇게 감아서 보관하면 되니까 간편해요 선도 길어서 다림질 할 때 걸리지 않아서 되게 편리하더라구요 여기에 물을 넣고 스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작지만 다 되는 똑똑한 네모 미니 스팀 다리미 가정에서도 다리미 사용할 때는 사실 번거로운 거 맞잖아요 무겁고 새워두고 사용하는 다리미는 또 은근 물통 때문에 어깨가 아파요 무거워서 옷감에 따라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구겨진 면티도 슥슥 다려서 입으면 새우처럼 스타일이 살아나요 스팀 건식 모드를 변경해서 사용하니까 더 효율적이네요 건조기에 돌리면 단추 있는 옷은 이렇게 엉망이 되잖아요 구겨진 옷도 네모 미니로 다려주면 쫙쫙 펴져요 그냥 슥 지나가면 바로 쫙 펴져요 네모 미니는 직관적인 작동 버튼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든 어렵지 않고 쉬워야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건조기에서 꺼낸 옷들은 이렇게 슥슥슥 자주 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데 다림질이 되겠어 싶겠지만 진짜 잘 돼요 보세요 잘 다려지죠 네모 미니 스팀 다리미는 본체를 세우면 스팀이 나오지 않고 눕히면 스팀이 나와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여행이나 출장 갈 때 가방에 쏙 넣고 휴대해도 좋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자취생들도 필수 소형 가정템으로 사용하는 꿀템이에요 셔츠 주름도 잘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작지만 강한 삶의 질 수칙 상승템 네모 미니를 사용하니 이제 더 이상 무겁고 큰 다리미가 필요가 없네요 티셔츠도 스팀으로 슥슥 자기관리 더 잘하는 꿀팁이에요 네모 미니 미니는 전압 변경도 빠르고 쉽게 되니까 여행 필수템은 말해 뭐 하겠어요 삶의 질 수칙 상승템 네모 미니 스팀 다리미 추천할게요 안녕